시어머니 장훈이라고 생각해 봐봐. 그러면 용돈 주면서 야 인마 너는 그거 무슨 손을 위해. 야 누네가 내 며느리로 살아봤어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형 며느리가 생길 수 있을까?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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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이렇게 눌렀어 저기서 Protoot dayk. 사실 40대 고반인데 장훈이가 진짜 시아버지가 될려면 언제쯤 가능할까? 시아버지 데는 순간 술도 그냥 꿩꿩이 아니라. 내가 же 시. 지호야 너네랑 싸운 게 우리가 꿈이 다르지 이 정도면 해야 싸우는 거지